1974년에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AT&T. 미국 통신을 독점했던 거예요. AT&T가. 우리로 치면 한국 통신 하나에 있던 시절 같은 거였죠. 이거 독점이다 하고 법무부에 소송을 겁니다. 그때 진짜 일본이 미국 따라잡는다 얘기할 정도는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IT 산업에서 일본이 너무 세게 치고 나오니까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AT&T를 미국에서는 쪼갰고 일본은 엔티티라는 회사가 국가대표였다. 결과는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미국 언더스탠딩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남궁민 보컬럼니스트하고 오늘은 빅니스. 큰, 크다, 대마. 대마는 나쁘다. 대마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1장에 우리 1부에서 대충 뭐 하면 미국이 생각보다 독점 진짜 싫어하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큰 나라들 자본주의적으로 기업들 다 놔둘 것 같지만 좀 컸다 싶으면 쪼개고. 좀 컸다 싶으면 쪼개고 이런다. 매우 엄격한 나라다. 그래서 지금 요즘 유행하는 아마존, 애플, 구글 등등등 이런 회사들. 좀 크면 그냥 가만히 냅두지를 않고 쪼갈려고 하는 게 미국의 전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네들도 곧 있으면 쪼개질 수도 있다. 앞으로가, 앞으로가 이제 조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남북민 북할로미스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이제 하여튼 해보죠. 1부 얘기가 대충 그런 얘기 맞죠? 1부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오해하고 있었다. 원래 미국은 생각보다 터프한 친구들이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옛날 얘기냐 하면 최근 사례된 일이요. 1974년에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 AT&T. 이게 약간 은퇴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배당 많이 주는 데잖아요. 배당 많이 주고 꾸준히 배당 주고 배당률도 높아가지고. 우리로 치면 SK텔레콤. 그렇죠. 원래 통신주가 전통의 배당주니까. AT&T도 그런 기업인데. 사실 AT&T가 지금은 이제 여러 버라이즌, 여러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옛날에는 1974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통신을 독점했던 거예요. AT&T가. 우리로 치면 한국 통신 하나에 있던 시절 같은 거였죠. 그런데 역시나 미국이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이유가 통신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5개 있다고 서울에 기지국 5개씩 설치하면 엄청 비효율이잖아요. 전선을 5개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학부에서, 학부 단위에서 배웠던 게 세상에는 자연 독점인 산업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도를 서울, 부산 간에 3개를 깔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 사례가 통신주인데 보통은 3개가 많죠. 국가들 별로 거의 3개가 많죠. 이 당시에는 아예 AT&T가 거의 전국 독점을 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미국처럼 큰 국가에 통신을 독점하니까 엄청난 규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법무부가 칼을 듭니다. AT&T 쪼개자. 쪼개자. 그런데 이 AT&T가 당시에는 어디서 기원했냐면 휴대전화가 전화를 받는 게 벨이잖아요. 벨. 그렇죠. 벨이죠. 사실 그 사람이 만든 기업에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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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1등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미국의 통신망을 다 관리한 회사까지 나중에 온 거예요. 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 독점이다 하고 법무부에서 소송을 겁니다. 이건 예를 들면 한국 전력이 민간 기업인데 법무부에서 한국 전력이 왜 전국 송전망을 다 갖고 있냐. 쪼개라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실제로 쪼개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다 쪼개놨어요. 처음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 통신방은 다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쪼개놓으면 잠시만요. 지역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서 옆에 쭉 넘어갈 때 통신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옛날에는 그것도 교환수가 통신보안? 통신보안? 교환수가. 옛날에 군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통신보안? 어디로 연결해 주세요 하면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엄청난 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 불편해 죽겠다. 전화는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걸 왜 하냐.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많이 말하는데 이 사람 말하는 게 쪼개놨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역별로 서비스가 점점 경쟁이 되고 서로 좋은 서비스를 자꾸 만들고 망도 개발하고 하면서 IT 산업의 힘이 죽으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4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은 엄청난 기업을 잘랐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 아까 일본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거 근데 사후적인 얘기 아니냐. 지나고 잘 됐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한 회사 안 한 곳이 있으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한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일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이. 엔티티. 그렇죠. 엔티티. 일본 전신회사인가 그런 이름이 있는데 일본은 엔티티라는 회사가 국가대표였다. 그런데 이거를 AT&T를 미국에서는 쪼개가니까 74년도면 그때 막 진짜 일본이 미국 따라잡는다 얘기할 정도의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IT 산업에서 일본이 너무 세게 치고 나오니까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AT&T를 미국에서는 쪼갰고 일본은 그럼 통신이 당시에도 미래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엔티티는 쪼개지 않았다. 그냥 미국, 일본은 관료가 딱 중심을 잡고 대기업이랑 같이 가는 구조여서 안 쪼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엔티티는 어떻게 갔느냐 하면 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던 대로 사업을 계속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AT&T는 쪼개 놓으니까 저기들끼리 경쟁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막 하면서 통신 IT 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발생했는데 일본은 그걸 안 쪼개는 선택을 했더니 그냥 그 안에서 아무런 경쟁도 별로 없이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쭉 이어져오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쪼개 놨더니 어떤 서비스가 도입되냐면 개인들한테도 통신망을 팔고 인터넷망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은 자유경쟁으로 풀어놨더니 PC라는 방향을 잡아서 간 거죠. 그런데 일본은 어땠냐면 당시 일본 대장성, 그러니까 보통 재무부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엔티티랑 모여서 뭐라고 결정했냐면 미래는 슈퍼컴퓨터의 시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쪼개 놓고 개인의 경쟁, 기업과 개인의 경쟁으로 해놓으니까 PC의 시대로 갔는데 일본은 앉아서 관료랑 대기업이 앉아서 결정한 게 미래는 슈퍼컴퓨터다. 그렇지. 이런 게인들이 컴퓨터에서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통신망이라는 건 전화 돌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귀한 컴퓨터 같은 고가품이 개인에게 필요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냥 어디 엄청 큰 대기업 한두 개만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둘이 완전 다른 길을 갔다는 거죠. 완전 다른 길. 그렇죠. 그랬더니 그 결과를 봤더니 어땠냐는 거죠. 그렇죠. 쪼개놨더니 생각도 못한 서비스가 나오는 미국. 붙여놓고 독점으로 쭉 갔더니 당장은 효율적이었겠죠. 전국의 엔티티가 다 관리하니까. 그런데 새로운 창의적인 서비스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 그렇네. 오 재밌네. 그런데 미국은 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듣다 보면 그렇게 큰 기업도 다 쪼갠 미국이 왜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냐 하면 변곡점을 꼽으면 80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대통령으로 치면 레이건 대통령 시대죠. 레이건 대통령 시대인데 이때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뭐였냐면 이전까지는 큰 기업이 나오면 경쟁이 줄기 때문에 안 좋다였는데 새로 등장한 게 시카고 악파. 시카고 악파가 보통 경제학계에서도 가장 자유. 밀턴 프리드먼이 대표하는 자유를 중심한 합파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이론을 갖고 나오냐면 경쟁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좋으면 좋은 거다. 소비자들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식 같은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상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불과 40년 정도밖에 안 된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에 그게 등장을 하면서 독점이든 뭐든 간에 기업이 싸게만 쓰게 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괜히 왜 멀쩡한 기업들 쪼개고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효율적이면 그 기업은 냅둬야 된다라는 이론이 치고 나왔고 그게 당시에 레이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신자유주의적인 방향 전환을 하면서 채택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 변동 자체가 항상 그리웠던 게 아니라는 거죠. 독점 기업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경쟁하는 게 가격도 싸지고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한 국가 단위의 시장에서만 그렇지. 예를 들면 그게 국가 단위의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면 근데 막 삼성이 되니까 나가는 거지. 삼성을 너무 크다. 그래서 3차, 성자. 일성, 이성, 삼성. 일성, 이성, 삼성에서 다 세 개로 쪼갰다. 그럼 걔가 밖에 나가서 그 경쟁력 갖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국가대표론이죠. 국가대표론이지. 국가대표 기업을 키워낸다는 거죠. 시장을 어디로 관점에서 볼 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을. 그렇게 키웠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사람의 지금은 국가대표가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제일 축구 잘하는 선수가 지금 있어요. 저 친구를 밀어줘야 돼. 우리나라 스트라이크는 저 친구밖에 없어. 하면 해요. 그러면 모두 네임위치 선발에 그 선수만 내보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좀 그 사람보다 당장 못해도 유망주들을 계속 돌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손흥민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좀 안 유명하지만 한 열대명이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손흥민이 있는데 손흥민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손흥민 원톱이다. 계속 돌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우리는 손흥민 아니고 질 수도 있는데 좀 루키들을 계속 넣고 돌려가지고 풀을 만드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손흥민이 내보내야 되지 하지만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계속 그 기업이 없어지고 나면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국가대표를 계속 밀어주게 되면 그게 딱 동아시아의 재벌 구조랑 똑같은 거긴 한데 그러면 결국은 시간 지나면 트렌드가 밀리고 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짧게 보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엔티티 도코모도 사실은 똑같은 거죠. 일본 입장에선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미국보다 엔티티라는 최대 회사를 만들어줘야 돼.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 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계속 가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관점으로라도 봐서 국가 안에서 아무 경쟁이 없다면 그 기업이 그 국내 시장이 너무 달콤한 거잖아요. 달콤하죠.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경쟁을 왜 하냐 이거예요. 국가대표인데 A매치 안 뛰는 게 제일 따뜻하고 몸에 좋으면 그 기업이 A매치를 뛸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을 강조하는 게 지금 최적 효율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 이 시장은 동쪽으로 변하는데 그 동쪽으로 변하는 걸 냅두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설득되네. 그런데 뭐 여튼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어쨌든 안온하게 대부분의 영역은 기업들이 나눠가져서 독점 수준의 영업을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경우는 모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모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도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하던 시기에는 우리도 카르틸 시스템으로 온 거죠. 재벌 시스템으로 온 거지만 사실 민주화 된 이후에는 굉장히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한 그런 압박을 해왔죠.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그래. TV도 그럼 삼성 LG 아닙니까. 글로벌리도 삼성 LG인데 국내는 진짜 삼성 LG밖에 없으니까 국내에서는 TV 진짜 비싸고 미국에서는 진짜 싸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게 팔고 유통망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싸게 팔고 아니 그건 유통망의 차이라기보다는 미국은 일본 일제랑도 경제해야 되고 대만 재랑도 경제해야 되고 중국 재랑도 경쟁해야 되니까 경쟁 상대가 많으니까 어떻게 있어도 부품을 빼든 뭐하든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을 팔거든요. 우리는 경쟁이 없잖아요. 중국 TV는 너무 국내에서 저가고 삼성 아니면 LG 이렇게 생각하니까 삼성을 쪼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저도 일단은 이 팀의 주장을 일부부터 쭉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저의 생각은 또 다르지만서도 항상 느끼는 게 이게 듣다 보면 굉장히 논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그러면은 그렇게 경쟁력을 쪼개야 되는 건가?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작은... 사실 쪼갠다는 게 사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정도 되니까 한 기업이 2,000조, 3,000조 달러 정도, 3,000조 정도 되면 사업 부분이 너무 많고 해서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기업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미국은 해도 너무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독점 기업은 글로벌 독점 기업이니까 사실상. 그렇죠.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긴 갖죠. 그렇죠. 맘대로지 뭐.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 요즘에는 중국 빅테크가 워낙 세니까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를 많이 약하게 되는 게 중국 빅테크가 워낙 세니까 이기는 한데 거꾸로 보면 중국 빅테크 나오는 회사들 보면 물론 그게 다 공산당에 연관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요즘에 쉬인이라든지 바이트댄스도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하는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지 중국이라고 해서 어떤 기업을 계속 키운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몰아줬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신진 기업을 계속 등장을 시켜주는데 미국은 빅테크들 솔직히 경쟁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하는데 모든 산업을 다 갖고 있는데 더 혁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새로 뜨는 기업들한테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비판을 계속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갖고 있고 왓챗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얘네가 뭐하러 중국 기업이랑 싸우려고 최선을 다하겠느냐 그리고 새로 미국인들이 왜 새로운 소셜미디어 만들어가지고 중국이랑 경쟁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다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렇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우리의 고정관님은 일단은 독점이어도 폐해가 있어야 칼을 들이대든 그게 우리의 상식이었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독점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칼을 대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반론이 국가대표론도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80년대에 소비자 후생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전까지는 왜 경쟁 강도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경쟁을 안 하면 어떤 기업이 독점을 다 해버린 다음에 가격을 확 올려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석유 시장을 독점한 사람이 석유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소비자들이 다 기업을 착취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어쩌면 지금도 독점을 당연히 규제해야 된다는 논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 당시 80년대에 이런 주장에 힘을 얻었던 이유가 스탠다드 오일이 그걸 연구해보니 스탠다드 오일이 독점을 성공한 이후에도 생각보다 기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오일을 낮췄다는 거예요. 스탠다드 오일이 엄청난 공급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기름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스탠다드 오일이 독점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이제 독점을 했어. 그러면 지금까지 1불하던 걸 10불로 올려버린다는 게 이론적인 거였는데 실제로는 올리지 않았다. 왜 올리지 않았느냐 하면 10달러를 올리면 또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경쟁이 끝난 것 같지만 앞에 있는 기업이 가격을 올려주면 새로운 후발 주자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게 되는데 스탠다드 오일은 나는 이 수익성 좋은 산업을 독점했어. 난 계속 독점을 하고 싶어 하면 가격을 계속 후발 주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상시에 이 연구가 힘을 받은 이유는 실제로 그러더라. 독점 기업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하고 있으니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거지 한 번 독점했다고 영원히 독점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 후생으로 독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독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올릴 거야라는 걱정하는 건 오히려 순진한 거고 오히려 진짜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봐야 된다. 그런데 안 올렸으면 왜 규제하느냐라는 게 80년대 소비자 후생을 중심으로 얘기한 사람들의 논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듣다 보면 맞는 얘기네 해서 그 전통이 쭉 이어져 와가지고 90년대 법무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쪼갠다는 역사에 남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왜 너네 그 익스플로러 같은 걸 끼워넣기에서 파느냐. 결국은 그게 소송이 클린턴 때 시작해서 부실 때까지 와가지고 적당히 합의를 받거든요. 쪼개는 건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티무가 강조하는 건 그런데 IT기업이라는 애들이 정말 교묘한 이유가 그 룰을 따라서 수익을 안 남기면서 다 공짜로 영업을 하더라. 페이스북 할 때 돈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 후생의 관점으로 보면 페이스북은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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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은 내는 돈이 0원인데 페이스북을 어떻게 독점한다고 할 거냐. 페이스북은 소비자들한테 걷는 돈이 없는데 그 논리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때도 막을 방법이 없고 그렇죠. 왓츠앱을 인수할 때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후생이 나빠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후생이 나빠지지 않는 거죠. 극단적으로 하면 구글과 페이스북 합병해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후생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논리대로 하면 도대체 얼만큼 큰 기업까지 용인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너무 극진적인 학자가 아닌가 했는데 듣다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렇네요.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의 미국에서 빅테크 규제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미국 페이스북 이런 것도 우리도 쓰는 거지만 사실 국내 기업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카카오톡이라는 게 국민 앱인데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독점이잖아요. 전 국민의 99%는 쓸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국민들은 돈도 안 내고 이거 너무 편한데? 하지만 이 기업을 그거 중심으로 다른 서비스를 또 하고 다른 서비스를 또 하고 다른 서비스를 계속 하는데 그렇죠. 그게 그 안에 들어갔으면 편하잖아요. 슈퍼 앱이죠. 그러면 소비자는 편한데 과연 이게 이걸 냅두는 게 경제적으로 맞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죠. 사실 이런 그리고 이게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OTT 산업도 비슷한 게요. OTT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좋았잖아요. 한 달에 만 원만 내면 신세계였지. 다 볼 수 있구나 하는데 제가 이번에 TV를 새로 바꾸면서 리모컨을 받았는데 OTT로 가는 버튼이 6개가 있더라고요. 바로 가는 버튼이 있습니까? 네. 그 리모컨에 요즘에는 누르면 바로 그걸로 가는 거지. 넷플릭스 바로 가고 유튜브 가고 뭐가 있는데 그게 이제 6개인 거예요. 요즘에 이게 다 돈 내야 되잖아요. 다 돈. 하나에 만 원씩 하면 월 6만 원을 내야 되는 게 대벌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일본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거는 예를 들면 왓챠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제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농반 진반으로 아니 OTT들끼리 합병 좀 다 했으면 좋겠다. 하나로 그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선 하나의 기업인 게 오히려 좋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지. 그렇죠. 근데 하나로 하면 또 지금까지 팀의 얘기로는 비싸게 만들거든요. 하면 나중에 나를 돌아보니 나를 게 없네? 지금은 경쟁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도만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만 하고 재미있는 게 많은데 하나로 합병해 놓으면 재미있는 거 안 만들겠죠. 슬금슬금 가격이 올리겠죠.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연구해 보니까 독점이 돼도 가격은 안 올린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왜냐하면 이 논란을 피해가려고? 그렇죠. 최소한의 마진을 남기면서 독점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분할된다 이거지.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IT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만약에 주요 OTT를 다 합병했어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이 받아요. 소비자는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OTT는 넷플릭스만 보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IT 컨텐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입장이면 넷플릭스 빼고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넷플릭스가 하는 사업인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와 되게 중요한 얘기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독점 기업은 규제한다. 특히 그 독점 기업이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해. 그러면 무조건 너희는 쪼개는 거야. 이런 원칙이 딱 세워져 있으면. 후생을 침해하지 않아도 실제로 독점 기업이 돼도 후생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네. 그렇죠. 쪼개지지 않으려고. 그게 지금 시카고파의 주장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점이라는 게 제가 이 또 오독의 즐거움에 있는 용어인데 독점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IT 기업 특히 옛날처럼 제철 철도 독점의 문제가 아니라 IT 기업의 독점의 역설적인 이유가 뭐냐면 IT 기업들은 이익을 최소화 그러니까 이익을 아주 높게 폭리를 취하지 않고 최저한 염가로 공급을 하면서 그 플랫폼 효과를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용자가 많은 게 최고잖아요. 그리고 이용자가 많은 게 이용자 입장에서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IT 기업은 냅두면 소비자도 기업도 독점이 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독점을 향해 가는데 문제는 독점이 되고 나면 또 논란이 일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1번 독점을 하고 나면 다음 미션이 뭐냐면 착한 독점이 돼야 돼요. 욕 안 먹는 독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IT 기업들이 가격 올리면 욕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규제 당국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IT 기업들의 이런 플랫폼 독점들은 독점을 이룬 다음에 가격을 생각보다 잘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후발 주자는 1등을 따라잡으려면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단가를 더 세게 받아야 돼요. 돈이 더 많지 않으면 근데 1등 기업이 당연히 돈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등은 절대 2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격을 확 낮춰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들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카카오 모빌리티 논란을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호출 시장 거의 95% 정도를 점유하고 있죠. 근데 계속 논란이 되던 게 가격을 슬금 올린다. 무슨 호출 서비스 만들어서 몇 천 원 추가 뭐 그런 식으로 가격을 슬쩍슬쩍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독점해놓으니까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럼 왜 95% 독점이 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독점 상태가 너무 편한데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못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95%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모빌리티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인데 1등이 돈을 좀 많이 받아줘야 우리는 더 싸게 팝니다 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가격을 계속 안 올려주면 후발 경쟁자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천년만년 누리는 거지. 95%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번에는 올리려다가 크게 사단이 난 거지만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그걸 안 올리고 플라이휠 전략이라고 아마존에서 한 것처럼 나는 이 본업에서는 최소 이익을 내고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도 또 하고 또 투자받아 다른 사업도 하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선 무슨 사업을 계속해도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의 독점이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진다. 라는 거죠. 카카오는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착한 독점을 해야 우리의 독점력이 공부해지는데 그게 또 뭐라고 한 거지. 그게 투자를 받아서 라고 볼 수 있겠죠. 재무적 투자의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엑실들 시켜줘야 되니까 된 건데 만약에 아마존처럼 캐시카오가 아마존이 딱 그랬거든요. 아마존의 재무제표를 보면 없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남기고 판매 정말 노마진으로 파는 거예요. 노마진으로 팔아서 얼마로 들어오면 또 새로운 사업 만들고 새로운 사업하고 그런데 계속 마진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존 너무 좋아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마존이 모든 생태계를 다 장악해버렸다. 투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독점 기업을 규제를 하고 싶으면 1등이 가격을 좀 올려야 2등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는 건데 모빌리티 시장도 1등이 계속 최저가로 가면 2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요즘에 치킨을 보면 치킨 비싸다거든요. 많이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10여 년 전만 해도 치킨 하면 그냥 양념 프라이드였거든요. 그 당시에 1등 했다고 하는 회사들도 거의. 그런데 1등이 막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저가 치킨입니다. 라는 치킨이 또 등장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치킨도 성공하면 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대학교 앞에 있는 만 원짜리 치킨 같은 게 들어와요. 우리는 진짜 가격 파괴입니다. 그렇죠. 또 등장하고. 그런데 만약에 당시 치킨 1위가 가격을 절대 안 올리고 계속 양념 프라이드만 최저가로 계속 팔았다면 아무도 안 들어온.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오는 시장이 정말 좋은 것이냐. 쿠팡이랑 우리나라 독점 기업들 얘기가 똑같은 거죠. 사실은. 저걸 독점 규제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쿠팡.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죠. 쿠팡이 하도 많이 팔리니까 50%의 수수료를 내라. 이런 회사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쿠팡이 안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 얼마든지 50%를 받든 뭘 하든. 내가 살 때 제일 싸면 그럼 소비자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규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 쿠팡은 보면 응원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이유가 너무 사람들한테 싸고 편하게 해주니까 그 뒷단에서 공급자들의 시장이 또 있는데 파는 사람들도 쿠팡을 통해서 파는 거고 그러면 훨씬 편하니까. 그런데 쿠팡이 너무 커지면서 이 시장을 먹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쿠팡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압도적인 자수가. 그래서 쿠팡은 쪼개자. 쪼개다라기보다는 김정우 기자는 쿠팡은 쪼개자 바로. 팀호가 아까부터는 쪼개자라는 얘기를 자꾸 하지만 팀호의 현실적인 얘기는 기업을 쪼개는 건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쉽지가 현대 기업들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쉽지 않은데 팀호가 강조하는 건 인수합병을 계속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인수해서 덧붙이는 방식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허가를 안 내줘야 된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게 한 게 진짜 통안의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때 그걸 인수 못하겠으면 그러면 인스타는 인스타대로 살고 그렇죠. 소셜미디어가 더 훨씬 많아졌을 거라. 그렇게 했을 텐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팡의 케이스라고 하면 쪼갠다기보다는 쿠팡이 예를 들면 그걸로 추가적인 사업을 붙이고 하는 거를 규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팀호가 봤을 때는 그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쿠팡에다가 4,900원만 내면 그 OTT 쿠팡 플레이 보여주는 재미있는 게 많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경쟁의 다양성 관점에서는 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4,900원 내면 쇼핑도 공짜고 OTT도 공짜는데 내가 왜 다른 OTT를 봐? 그렇죠. 하긴 하면 OTT들이 없어져 가겠죠. 그러면 가격을 더 낮춘다. 더 다른 OTT 버틸 수 없다. 다른 OTT들이 싹 사라지면 그게 경쟁이 좋은 거냐 이게 팀호의 주장이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팀호의 얘기를 제가 대신 전날에 들었다면 제 입장에서 근데 자꾸 그렇게 보호를 한 결과가 우리나라가 요즘 사과가 뉴욕의 두 배 이상 비싸다 이런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호해서 소비자들이 비싼 거 사는 게 맞느냐 하는 건데 확실히 이게 앞으로도 계속 참여한 논쟁거리인 것 같고 아마 소비자들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전 선배는 삼성을 쪼개자 저는 쿠팡을 쪼개자 아닙니다. 삼성이 있어야 또 경쟁도 하지 애플이랑 1성이 2성이 삼성이 가지고 어떻게 애플이랑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럼 애플도 쪼개야지 애플도 1풀이 2풀이 우리가 못 쪼개니까 우리가 못 쪼개니까 쪼개신다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스마트폰 산업만 보면 그렇지만 분명히 예를 들면 어떤 거대 기업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면 옛날에 노키아 쇼크라고 하잖아요. 핀란드가 노키아에 너무 의존을 하다가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노키아가 무너졌더니 갑자기 이제 그럼 게임을 만들자 해서 클래시 로얄 같은 거 만드는 회사가 나왔다. 그렇죠. 물론 잘나가는 기업을 없앤다고 잘나가는 기업이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잘하는 친구를 죽여놓고 새로 뜰 거야 하는 건 아닌데 독점이 가질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주장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빅니스 책 제목이 네. 빅니스 철학서 같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의 필톡서 같은 성인인가? 그렇겠죠. 거의 공정거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독과점 이슈를 집약한 책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가성비가 좋다. 네. 딱 이걸 읽으면 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세계 공정거래위원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사실 뉴스의 주인공 하면 이제 사실 옛날처럼 석유회사 이런 거는 한 말 같잖아요. 그렇죠. 다 뜨는 산업하면 다 IT 다 기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 산업들은 무조건 이 논란을 계속 피해갈 수 없거든. 근데 이거는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국민적인 수준이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그냥 이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야? 하면은 그때그때 쪼개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경쟁력이 문제가 엄청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해야 된다. 우리는 완전 국가대표론이 강한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는 손흥민 하나 잘 키워야지 언제 그 무명도 여러 명 키우고 있냐 이런 우리나라는 국가대표론 만든다고 그냥 합병시켜버리잖아요. 합병시켜버리고 같은데 IT 플랫폼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 규제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내수 시장에서 1등을 하면 일단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이런 IT 플랫폼 항상 내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글로벌까지 가려면 정말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 미국 상장돼 있는 기업이 보면은 더 경쟁력을 키워서 대만 시장도 진출하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알리바바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IT 플랫폼 기업은 내수 기업 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강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기는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여튼 시장을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긴다. 그렇죠. 이런 신념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독점이라고 하는 결과적 현상보다는 경쟁을 계속 부모 파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티모의 관점인 거고 저는 그래도 큰 기업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너무 독점적인 것 같습니다. 구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알고리즘이 이제 빗나가신다. 알고리즘에 이거 잘라주십시오. 큰일날 소리를 하십니다. 우리는 제껴지는 건가요? 그 얘기도 많이 하시는 거죠.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게 하는 게 맞느냐.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구글이 광고를 파는 시스템도 자기들이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팔아야 된다는 게 지금 FTC의 주요 주장이거든요. 광고를 걸어주는 사람이랑 유통하는 사람이 같으면 같이 하면 너네가 이거 완전 다 주락펴락하는 거 아니냐. 적어도 그 부분을 떼어내라는 게 지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업을 막 그냥 없애라. 재벌 해체. 이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게 지금의 트렌드다. 라는 거고. 하지만 꼭 그렇게 다 기업을 쪼개놓는 게 맞느냐라는 또 반론이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빅니스. 빅니스. 독점에 대한 책이네. 독점에 대한 책.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도 독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표를 쪼개는 방법이 없습니까? 1대표, 2대표, 3대표로. 2, 2, 3대표로. 그러게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독점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효율적이긴 한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효율적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알고 보면 효율적인 게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1등을 계속 밀어줘서 1등으로만 가는 게 지금은 그게 최적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일단 마차 산업이 너무 똑같은 거잖아요. 마차 산업이 우리나라 국가 최대 산업이라고 해서 마차 산업 계속 밀어줘서 자동차 산업을 도퇴시킨 사례들도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삼성과 카카오에 압력이 들어오지 않네. 압력이 들어오면 안 내고. 그래야 되나 이거. 이야 진짜 재벌들이 들으면 싫어할 만한 내용이군요. 엄청 싫어할 만한 내용이군요. 우리 뭐 괜찮아. 사실 한국 사회는 효율을 위해서는 두 개 있던 것도 합해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바로 얼마 전이죠. 반도체는 삼성이 하고 얼마 전에도 그랬지. 그럼요. 아시아나와 대안을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메가 캐리어 만든다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옛날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은 오히려 제조를 항상 제조는 붙여주려고 하고 IT는 쪼갈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거꾸로일 수도 있다는 거죠. IT는 오히려 독점이어야지 효율적이고 그렇죠. 효생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제조는 좀 쪼개놔야 다양한 걸로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좀 산업별로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의 원칙을 새기는 쉽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됐든 계속 합쳐주고 그런 걸 하려고 하죠. IT 기업들은 계속 계속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좀 뷰를 바꿀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더 효율적인지는 고민거리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빅니스 커다람의 저주 그렇습니다. 원제는 그런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절판된 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책도 굉장히 요리하게 썼고 주장이 간결하고 책 읽을 수 있어서 읽기도 간편한 책입니다. 모처럼 출간된 책을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출간된 책을 또 가져오셨나요. 빅니스 재밌네요. 생각해볼 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으셨죠 여러분? 자 미니빈스 로스터리 이런 거 안 사주시면 저희도 북언더스테이 그만둡니다. 협박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화 안 씁니다. 독점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말을 안 해준다 너희는 미니빈스 로스터리 판매가 떨어진 것 같다. 우리가 지금 독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 우리는 고민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뭐 독점이고 뭐고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고민할 그게 아니죠. 하여튼 땡큐 미니빈스 미니빈스 사장님이 또 저희 광고도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근근히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ders